Q&A 커뮤니티 저는 파이썬 짱고 Q&A 커뮤니티인 에스쿠 짱고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파이썬 짱고 교육 서비스도 같이 운영 중인 에스쿠 컴퍼니의 이징석입니다. 어려운 점은 특별하게는 없었고요. 많은 분들이 잘 만들어진 스튜디오를 통해서 잘 실습하고 진행도 깔끔해서 좋았습니다. 장고고스는 제가 장고고스 서울이라는 교전을 될 수 있으면 참여하고 코치도 참여하고 있고요. 첫 번째 서울에서 열린 장고고스 서울 행사에도 코치도 참여했었어요. 그때는 페이스북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보자마자 저도 장고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장고 행사가 분명했다길래 보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코치도 하고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. 파이썬의 장점은 저는 저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성비이라고 생각하고요. 언어도 쉽고 그리고 간결하고 그리고 대개의 많은 작업들을 파이썬을 통해서 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웹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, 고신놈이 혹은 데이터 정제, 심지어 엑셀과 연동까지 파이썬을 통해서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. 그리고 그런 간결함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미 충분히 잘 해주고 계시고 매해 계속 꾸준히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마음 많이 좋아 드리고 싶습니다. 저에게 호딩이란 인생입니다.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에게 호딩이란 인생입니다. 지금 하는가요? 지금 찍고 있는 거. 찍고 있는 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한 거 어떻게 될까요? 이쪽 봐야 되는 거. 아니요. 안 보셔도 편하게. 저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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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